자, 공포하겠습니다! 1, 4, 3, 2, 1, 시작! 김쇼! 공폭소, 공폭소! 공폭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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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폭 한 명 숨어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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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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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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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먼저 셋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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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셋 캡쳐라! 오 아무도 안간거 같은데 오 전사 오 뭐야 맞쌌는지 모르겠는데 잡았어요? 안 보여 아내가 시커면서 네 원래 안보여요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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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맨 왼쪽에 스나왔어요 맨 왼쪽 컨테이너에 스나왔어요 와 전사 김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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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른쪽 조심 바로, 바로 가자 가자 드럼동이요? 네 수류탄이에요 가자, 가자 문 앞에서 앞에 있는 게 어디야 열어야 되었구나 문 앞에서 문 앞에서 문 앞에서 전사 문 갈아 왔어 이리 쏘면 너 반칙이 알지? 두 명 있어, 두 명 술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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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술탄 아, 전사 뭐야 진짜 잠시 Afterwards History 라고 말씀 세정 해 wiz 이걸 책 써